이번에는 취미나 여가를 얘기하는데 가냐 라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가냐. 집 모두라는 표현으로서 가족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가냐 입니다. 뭐라고요? 가냐. 저희 가족은요. 매우 좋아해요. 무엇을? 니사오. 니사오 여러분 산책하는 걸 매우 좋아해요. 는 그렇기 때문에 드왕 보통요. 니사오 공부한 것냐 라고 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니사오. 산책해요. 집 근처에는 공원에서 산책합니다. 언제? 주말에 라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희 가족은 산책을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해야 돼요. 매우. 서 exhibitions. 매우 좋아해요.iau원에서 지민 봉iper Laneique. 매우치,. rec sideways, Well, burn Street,이지에서 우리는ineaFreaks에 pearls을 사용합니다. Number three은 purple Manufacture Jane 외edu의 노래fi합니다. 매우 좋아해야 됩니다. 매우 좋아해요.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해요. 매우 Engagement 경리, 과학에 있는 신나. 매우 좋아해요. 매우 좋아해요. 매우 좋아해요.이 서는한 시대의 집에서